안녕하세요 모둑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마리를 목욕시킬 겁니다 근데 어떡하죠? 저는 몇 년 전에 엄마 옆에서 도와준 적은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어갖고 뭐죠? 걱정되네요 하지만 유튜브에 많이 보고 참고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번 좀 더 누워있다가 쉽게 보도록 하죠 아이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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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아이윤 줄 안 먹습니다 아이윤 아이윤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아이윤 아이윤 까까 아이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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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아이윤 까까까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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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순간 잡아서 욕실에 가둘 겁니다 아이윤 어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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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이윤 응 아이윤 응 ㄴ래 나는 이제 박우부스 가서 방송해야 겠다 도망가네 도망가네... 1차 시도 실패... 아유, 자, 목욕하자! 아유, 착하다, 아유야... 아유, 착하다... 아유, 착하다... 아유... 아유..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열어줘... 오늘 다 날까? 물을 묻혔습니다... 이걸 한 번... 씻어볼게요... 아유, 착해... 왜 이렇게 착해... 왜 이렇게 착해... 예, 금방 끝납니다... 금방 끝납니다... 우주, 다음은 네 차례야... 아유, 이렇게 젖어본 적 있으세요? 아유, 씨... 아유, 씨..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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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녀석... 아유... 귀여운 녀석... 아유... 아유... 이렇게 착해... 응? 배 쪽 떴자... 응? 자... 빵댕이... 뽀송뽀송... 아유, 어땠어? 응? 자, 손님... 오늘 신장 기업했는데 마음에 드셨어요? 별로였어요? 손님, 발 닦고 발... 올라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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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밟아, 밟아... 자, 배 쪽... 턱 쪽... 자, 꼬리 살짝... 아유, 잘했어... 으음... 아유, 힘들었다... 아유... 저도 멘트를 해야 되는데... 어휴... 너무... 너무 긴장돼서... 말을 못 하겠네요... 아이고... 자, 대충 말랐고요... 저희 드라이기가... 어... 파워가 쎄 같고요... 조용한 게 없어서... 자연 건조로... 말리겠습니다... 자, 아이언! 가자! 하하... 하하... 아이언 막 샤워하고 나왔고요... 구루밍... 구루밍 죽일 때는...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... 가만있습니다... 오늘 어떠셨나요? 밖에서 우주가 되게 걱정하고 있는데... 에? 우주? 하하하... 아이언씨... 아이언이 이렇게 깔고... 깔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... 좀 줘보겠습니다... 아이언... 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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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은 샤워... 하... 제 기억에는... 목욕한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... 이제... 나이가 좀 있는데... 제가 목욕 시키는 걸 약간 무서워해서... 하... 하... 평소에 그래서... 그... 부엌 있잖아요... 부엌에서... 부엌에서... 하... 막... 설거지하거나... 가끔 손 씻을 때... 애가 와요... 간식 주는 줄 알고... 가꾸 물에 슬슬 해갖고... 물을 좀 자주 묻혔거든요... 한 2, 3주일 동안... 물을 좀 자주 묻혔는데... 물 묻힐 때는 거부감이 크게 없었네요...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살짝 있었는데... 어... 좋은 빌드업이 된 것 같습니다... 희 Enfin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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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그래도... 털이 되게...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? 자윤? 이리 와... 아우 씨... 아우.. 평생 한 번 안 썼다가 이제 한 번 쓰네요 자 이제 한 번 볼까요? 아이언 아이언 지금 구름이 다 끝나고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더 괜찮은 부위입니다 컨디션너 좋아 봐 그치 아이언? 이제 우주랑 같이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우주랑 아이언하고 계속 만지면서 서로 번거라 만지면서 서로 냄새를 계속 맡겨 있거든요 제가 만지면서 아이언 만지고 같은 손으로 우주만지고 우주만지고 아이언 만지고 자 그러면 좀 만져주다가 우주랑 한 번 만나보게 해 보겠습니다 아이언 잘했어 아이언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얌 아이언 씨는 지금 제 비웨스 배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언 씨 고생하셨어요 물론 나도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주는 못하겠네요 아이가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우 우주 우주는 다음에 하는 걸로 기회가 되면은 자 아무튼 재밌었고요 힘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집사님들 진짜 전국에 캔타기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도 뭔가 뭔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해내서 되게 뿌듯하네요 우주도 나중에 꼭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하여튼